만났었어요, 둘이. 우리가 왜 헤어져? 그리고 엄청 지알맞게 헤어졌죠. 얘가 그렇게 제일 버리기 쉬운 거 아니야? 네가 가진 것 중에서도. 아니. 내가 버릴 수 있는 거. 너밖에 없어. 진짜 귀찮아? 서로 상처 줄 만큼 줘서 아마 다시는 안 볼걸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가님이 구경수 씨를 바라볼 땐 저는 끝난 연인을 바라보는 옷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작가님 빼고 모두가 알텐데요. 그리고 또 싫은 건. 남들은 모르는 구경수의 모습을. 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나만 보여줘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구경수는 저를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저를 떨어뜨려요. 거봐. 날 망치는 건 둘 다야. 이거 뭔데? 우리가 해야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 우리 이거 맞아? 우리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맞냐고.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잖아. 그저 그런 사랑한 거 아니고 그저 그런 입양한 거 아니잖아 우리. 운기가 많이 힘들어했어. 너도 많이 힘들었지.